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이 매니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순서고요.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이제 철강 가격 상승 기대감에 주목하자라는 거예요.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이 철강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이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 시장에 일단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좀 증가하면서 지수가 좀 강한 랠리 당장 뭐 박스권 상단을 뚫고 당장 큰 랠리를 좀 이어가기 보니 보다는 조금 순환매가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가 좀 돌던 상태에서 이제 한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뭐 시클리컬 관련된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쪽은 좀 추가적인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오늘 그와 관련돼서 이제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려고 오늘 관련주 하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종목은 한번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. 자 일단은 종목 이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첫 번째로는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좀 있죠. 진성TC라고 하는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좀 했고요. 이제 진성TC도 목표가 달성하고 뭐 최근에도 계속 목표가를 좀 쌓아가면서 현재 저 역시 누적 수익률 100%를 넘어간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진성TC 같은 경우는 편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. 최근에 이제 티르키의 쪽에 좀 모멘텀들도 일정 부분 말씀을 좀 해드렸고 이런 중국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관련된 소식들 좀 말씀드리면서 이 건설 기계 쪽에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드렸는데 진성TC가 이제 오늘 지난 금요일날 한 7% 오르고 오늘 오전에 한 6%대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현재 좀 1차는 넘어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건설 기계 쪽 관련된 모멘텀들은 역시나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시클리컬 관련된 업종들도 일정 부분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계 관련된 종목들 건설 기계 관련 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좀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뭐 티르키의 쪽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뉴스로 부각된다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흐름들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. 이런 종목들 한 번 또 2차 목표까지 달성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1차는 이제 일단은 오늘은 추가 상승 나오면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오위즈 한번 봐볼게요. 네오위즈.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인데 시장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요즘에 또 게임주들도 은근히 위메이드가 첫 번째로 움직이고 나서 또 게임주의 흐름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새롭게 이제 편입을 하게 됐는데 네오위즈는 지금 비교적 이제 고점대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그 게임주 내에서는 모멘텀으로서는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, 거짓이라고 하는 이 신작이 이제 여름에 출시가 되는데 여름에 이제 글로벌 출시가 됩니다. 지금 그걸 앞두고 최근에 이제 트레일러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 공개가 됐어요. 근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. 그래서 그 피해,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기존에 과거 독일의 이제 이런 게임 행사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비교적 고점 구간에 있지만은 이제 앞에 물량들이 그만큼 좀 적은 만큼 만약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서 이전에 고점대 여기를 넘긴다고 하면은 한 차례 이제 강한 슈팅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 번씩 게임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올 때 이 네오위즈라는 종목도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이렇게 두 종목 간단하게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.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,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 쪽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 현재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가는 딱 9,990원에 있네요. 9,990원에 종목명은 케이지 스틸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이 종목도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주들이 대부분 좀 비슷하던 한동안은 쭉 조정을 좀 받고 이 바닷권에서 한동안 좀 기간 조정을 좀 오래 거쳤습니다. 쭉 오른 기간 조정을 쭉 거치던 상태고 이제 최근에 철강주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시세가 한번 올라온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 케이지 스틸 같은 경우도 국내의 대표 철강주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철강 쪽의 시세의 흐름을 같이 편승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케이지 스틸을 한번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. 이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케이지 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. 이 업체는 이제 국내 뭐 케이지 그룹의 철강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각종 이제 철강 강판들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해요. 냉형 강판이라든지 아니면 컬러 강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이제 주요 업체들한테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철강이라는 것 자체는 기존에 뭐 단순히 어떤 특정 한 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을 적용이 되죠. 그래서 실제로 전방 산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좀 공급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케이지 스틸은 이런 철강을 좀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. 다음 화면 봐볼게요. 보시면 이제 철강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유럽 쪽 이슈, 티르키에 쪽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역시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이런 지진 피해가 좀 있었긴 했는데 이 지금 주요 좀 피해 지역을 보게 되면 이 티르키에 철강, 제철소가 있는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티르키에 한 3분의 1 정도, 제철소 한 3분의 1 정도가 가동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티르키에 같은 경우엔 특히나 유럽 쪽으로 원래 수출을 많이 하던 국가였습니다. 특히 철강 제품들에서는 유럽으로 거의 1등이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한국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유럽 쪽으로 나가는 티르키에 철강 제품들의 숫자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 그 자리를 결국에 다시 한번 메꿀 거는 우리 한국 제품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수출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런 티르키에 쪽에 제철소가 조금 중단이 되면서 이 철강 가격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요즘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중국에 또 양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 몇 가지 좀 맞물려서 최근에 철강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계속 좀 추가적인 흐름들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화면 이제 봐볼게요. 다음 보시게 되면 KG그룹이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게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또 한참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를 했는데 이 쌍용차와 관련된 모멘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요즘에 쌍용차 같은 경우도 KG그룹의 인수가 되고 나서 해외 수출을 좀 더 본격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 계약을 체결을 좀 했고 얼마 전에 이런 해외 쪽의 이런 주요 임직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 쌍용차의 평택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 쪽 수출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미 유럽 쪽은 어느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의 수출 비중 점점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KG스틸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철강 제품들도 KG스틸이 공급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요. 마지막 화면 이제 봐볼게요. 마지막 보시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KG스틸이 나왔던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이 석도강판 해가지고 석도강판으로 만든 각종 자동차 부품들을 해서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점점 확대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쌍용차를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KG스틸도 이런 자동차용 제품들을 점점 확대함에 따라서 향후엔 더 큰 성장이나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 KG스틸을 갖고 오셨습니다만 요즘에 포스코 홀딩스가 그 무거운 종목이 4%, 5%씩 오르는 모습이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원자재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우리 철광 관련이나 소재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맞습니다.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공급망 계속 재편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국 쪽에 이런 제품들을 조금 규제를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즘에 이제 말류미늄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 점점 사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 산업이나 이런 것에서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이런 소재로서 활용되는 광물 이런 것도 있죠. 이런 것들도 요즘에 국내 업체들 거를 좀 더 채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당연히 수혜를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좀 글로벌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는 시점 그리고 트리키의 이런 소식과 조금 맞물려서 이 철광 가격이나 원자재 쪽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. 이제 가격 전략은 1차는 제가 1만 600원 잡아볼게요. 1만 600원. 그 다음에 2차는 1만 1,500원. 그 다음에 선저액가는 8천 6백원. 8천 6백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